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고향을 찾아주신 기성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장 박옥률입니다. 어느덧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포에서 개항 이후 최초로 10월 13일부터 일주일간 전국체전이 열리게 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으로 우리 목포는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목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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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